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 영화 보러 왔어요 2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이 노래교실에 회원분들과 영화 보러와서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너무너무 죽을 것이죠 참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재밌게 영화보고 갈 테니까 날씨 좋아요 집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제목이 까먹어버렸다 보고 나서 말씀해 드릴께요 오늘 주는게 9시 앞 뵙겠습니다 머리가 다 날렸어요